언니 죽으면 119 신고해줘 밥 먹고 술 먹고 여가갔어? 아니 왜 이것만 깔면 코코가 오는거지? 코코야 곰돌이 오므라이스 오늘은 오므라이스 만들건데 어제부터 오므라이스를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동안 오므라이스를 되게 많이 했거든? 곰돌이 오므라이스? 회오리 오므라이스 많이 했는데 오늘은 배를 갈라서 만드는 오므라이스를 만들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거라 왠지 모르겠지만 오므라이스에 사촌이니까 걸렸네 양파를 먼저 채썰어줍니다 나도 그거 하고싶다 뭔지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썰면 바로 차가 썰어지네 그거 어려운거 있나? 한손으로 한번 당근은 많이 안좋아하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당근은 많이 안좋아하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소금놀이 끝났으면 손씻고 배달시키세요 자 이제 볶아볼까요? 뭐든 시작이 단이라고 했는데 콜라이 대체할거 같네 볶음밥은 사실 찬박으로 하는거라 오므라이스에 고기에 안 넣어 오므라이스에 고기를 왠 앗! 오므라이스에 스템이라도 넣어져요 생략 여러분은 꼭 베이컨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와 마라메 중요한 파우드바티스틱 근데 지금 넣기도 애매한데? 넣을까? 넣어도 돼? 어우 맛있어 요리 잘하시는 거 맞나? 근데 칼 잘 안든다 난 칼 갈아줄 사람이 없어서 난 칼 갈아줄 사람이 없어서 뭔가 어설프긴 한데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추 수추 조금 넣어주고 치트티 그 수추도 많이 넣으면 냄새 이상하거든? 그래서 약간 반 숟가락 반 숟가락 넣어주시고 무조건 케첩이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케첩은 넣고 싶은 망치로 넣어주시고 어차피 안있다 왜 계란이 큰 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하는데 오늘 사온 기간 다 올리실 거라 안 짤 거예요 아니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어 한 번에 할 수 있어 여러분 요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나도 요리 사처럼 치즈가 전복 변경이에요 킬 오므레스 안에 원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조금 뭉쳐줍니다 완전 맛있겠지 아, 나 이거 하려고 후라이팬 샀다 혹시, 혹시 안될까봐 후라이팬도 샀어 그거 안돼 그거 이따 올라가 다 먹고 또 먹어 먹고 올라가 여러분 이제 계란을, 계란을 깰 거예요 나는 흰색 계란을 예뻐서 넣은 거 좋던데 4개씩 하면 되지? 4개 아니 한 번에 할 수 있어 한 번에 할 수 있어 소금 넣으면 안돼 밥 있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를텐데 이게 이거 우와 당연히 할 수 있지 언니가 못하는 게 어딨어 자, 시작해볼까요? 웜코에 갑시다 웜코에 성공하면은 5천 개 걸렸어 자, 이렇게 조금 달궈주시고 좀 더 기름은 좀 더 있어? 그래도 될 거 같은데 흠 왜냐, 붙으면 안 돼서 불 세게 하는 거야 오, 된다 된다 스크램블 된다 누가 나 요리 못한다 그랬냐 도구 도구 가만히 더 설리겠다 가만히 더 설레겠다 너 끄고 너무 뜨거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된거 아니야? 네 잘 봤습니다 됐어 성공 성공 뒤집어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우와 힘들 대박 스크램블인가요? 우와 대박 성공 자 여러분 배를 한번 갈라볼게요 성공 난 저거 돈주고 안싸먹을래요 우와 벌보 겁나 귀엽네 우와 영상이랑 똑같이 됐네 완전 똑같은데 잘했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막소사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어딜 먹어 흰 크렘블 다시 펴기 뜨거울 때 먹어야 하는데 이러면 또 울어요 콤순이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맛만 보자 고기 조금씩 식단 소시 소시 너무 맛있다 고기 잔잔 아니 감사합니다 언니 죽으면 119 신고해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2번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소시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데 지금 먹으면 따뜻한데 고고야 뭐하느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뭐하느님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귀 몇 개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만 한 번 먹어보자 짤랑한 개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해 좋은데 슬프게 좋거든 나도 식사시로 이렇게 받으면 엄청 크게 주시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편하게 먹자 기분님 감사합니다 맛 리뷰 해야됐나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고맙습니다 다 먹어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누님 이렇게 밥 빨리 드시는 모습 처음이네요 지금 여기 다 걸려있는 것 같아 여기 밥이 오므레스가 여기까지 못 내려가고 여기에 다 걸려있어 지금 오므레스가 위에가 좀 모양은 좀 별론데 잘됐어 되게 부드러워 음 맞아 나는 표시가 나올게 그냥 성공한 걸로 할게요 근데 그거 안 갈라졌는데 괜찮나요 더블링 감사합니다 저는 반 갈라진 정도로 할게요 아 여기 묻었구나 아니 아까부터 아 이거 빨리 알려주지 왜 이거 안 알려줬냐 아 이거 이렇게 유튜브 찍었어 아 이거 편집자님 네? 그거 보셔 보러 합성하지 아까 완성된 거에 표정을 음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여기까지 짜장미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